4강의 4강의 8강의 5강의 5강의 6강의 7강의 7강의 제작했던 예 Sí 갑니다 탑급을 출전했고 스라이gres 어떻게 하면 가면 너무 쉽다 금방이지 야, 이거 이게 된다고? 아,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 성공! 됐다고? 성공! 한번 또 졌어요? 2연결씨 성공! 이게 어떤 2연결씨? 끝! 나 누구랑 붙어있지, 그러면? 이거 아직도 이거 아, 나! 나! 내가 어디 갔어! 내가 어디 갔어! 야, 이거 지옥의 연습실이네 남준아, 형 먼저 간다 응 가세요, 제발 남준아 부탁할게요, 형 먼저 가요 남준아! 형이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 아, 씨! 아! 아, 나 진짜 별개 다 있네, 진짜 참 잘했어요, 병뚜껑 날리기에 자, 샤워실 헬스장 게임존 게임존 있어? 샤워실 헬스장 게임존 아, 다리가 길어서 풀려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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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was 왜 but what? 아 마 아 아 잠시여 우와, 진짜. 와, 성공! 성공! 내 거 어디 있지? 이게 뭐라고? 자, 텐트 컵 쌓기. 컵 쌓기 다 했어요? 자, 준비 시작을 해 주세요. 아악 아아! 아이씨, 다시 할게요. 재이호, 재이호, 잠깐만 재이호, 재이호.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잠깐만 이거. 아이씨, 야야야. 다시 할게요. 이게 더 어려워. 상대방 분위기 오히려 시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밑에?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어려운데? 요령을 찾아야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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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군! 해봤다네. 어? 잠시만. 형 실패하면 나하고, 나 실패하면 형하고요. 제가 또 검도 8년 배웠거든요. 제가 신문배기로, 신문배기 5.2백이로부터 금메달. 한 번에 이거. 이거 끄트머리로 해야 돼, 끄트머리로. 진짜 아깝다. 나 각이 나왔다. 할 수 있겠다. 침착하자. 뭐야? 이게 뭐예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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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요? 돼? 된다고? 도전! 자,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이? 아, 이런 느낌이구만. 8년의 모공수. 우리의 팀이 만들었지만, 의미가 없네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하면 완전 실패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완전 실패네. 통과, 통과! 아아, 남준아. 통과? 오케이, 축하. 얘, 얘, 얘야. 야. 어렵죠, 어렵죠? 야, 별게 다 있다. 오케이, 나도 간다. 승리해. 야, 재미있다, 남준아, 이거. 이거 뭐지? 자, 준비했습니다. 시작 시작 잠시만 이거 10초가 더 어려워 진짜로 자 됐다 됐다 오케이 결계인가 결계구만 찍었다 찍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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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필라테스트의 힘을 보여주마 코호의 힘을 보여주겠어 어 어 어 주미가 꺼져 어 다 여기 matters 쓸어랬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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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 가슴이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나 무대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이어야겠네 자, 갑시다 아, 진짜 야,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 왜, 왜? 아, 나 플라웃을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플라웃 이거 어떻게 해야? 야, 플라웃은 쉽지 왜? 왜 이렇게, 이래? 위가, 위가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지민이 아직도 못 했어? 쉬울 것 같죠? 한 번에 싹 빼는 거구나 식탁보처럼 식탁보보다 한 다섯 배는 어려워요 형 세우는 것도 일이다 세우는 것도 한 번 도장하기가 시간이 엄청 어려거든요 쟤네 다 성공한 겸? 전 나머지는 다 성공했죠 다 했어 이거 빼고? 네 이거 하나면 끝이 보자 이거 가능하? 그래서 이게 최종이구나 이거 오늘 안에 못 가겠다 야 도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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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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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안에 넣어야 돼? 아 저기까지 잠시만요 음 음 음 음 음 잠시만요 음 음 음 음 음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자 호랍에 질다를 갖다 놓고 나도 해보자 이거 굴렁 사이 자 굴렁 사이가 누가 만들었냐 음 음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가 빵 빵 짠 가자 야 야 오 오 성공 완벽한 성공 야 뭐야 어떻게 했어? 나 플라우퍼 어디 쪽으로 털렸지? 개그네 개그 야 알겠다 정국아 오케이 좋아 가야지 아 아 굴렁 사이 이제 요령 알았어 큰일났다 나는 한참 걸리겠다 랩 랩 몬스터 아 랩 몬스터 아 이거 진짜 안된다 아 아 1등으로 달리다가 이게 무슨 선두인 거야 이게 아 속도가 다가 아닌가? 그건 아닐테봐 오 오케이 잘했는데 자 뭐야 물 물병 뒤집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가벼운 게 나 중간이 나오려나? 몰라 뭐든 나는 난 중간이 좋아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2번 갈게요 이거를 내가 지금 몇 번을 했는데 바로 가지 가세요? 바로 끊을게요 그냥 오 미안해요 자 바로 끊을게 잘못 고른 거 같은데? 와 잘못 골랐는데? 와 잘못 골랐는데? 와 잘못 골랐는데? 그냥 원래 물이 좀 없어야 돼요 나 2번 골랐어 나 굴렁 사이 나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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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 오는지 알겠네 왜 못 오는지 알겠네 오케이 까죠 갖다 주시고 야 나 진짜 세포 세포 이거 마이크 벨트를 조심해야 된다고 마이크 벨트를 밑에 사야 된다고 뭔지 알지 2 1 2 2 2 2 2 2 야 좀 추했냐? 너무 너무 추했나? 아 진짜 너무 너무 추했나? 와 시클하다 와 시클하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거 뭐야 성공했어? 응 도구가 성공했어? 응 자 이제 어떻게 뭐 하면 되죠? 링 비누 방이 어디 있어요? 갑니다 오케이 잘해 오케이 들어갔다 들어갔죠? 들어갔죠? 야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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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너무 추했나? 좀 뭐야 와 아 아, 씨 아, 씨 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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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안 돼, 근데? 이게 그리고 저거 물병에 다 성사 된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 진짜 어려워 어렵지 야, 하나라도 성공 안에 있냐? 난 두 개 난 두 개까지 아, 근데 세우는 것도 일이야 야, 나 훌라후프에서 너무 추했다 너무 못생기게 한 거 같아 야, 훌라후프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야, 왜, 왜, 왜? 잠깐만 이게 안 돼 어, 나 눈물 나와 굴렁새를 저까지 굴리고 와서 훌라후프를 하고 와서 여기까지 종을 땅 치면 돼 쉬운데? 쉽지? 어 아, 진짜 쉬워 한번 해봐 아, 이런 건 금방이지 남준아,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차분하게 하면 돼, 차분하게 너 하는 거 한번 보고 가자 응 차분하게 하면 돼 자, 도전 고 고 고 고 난관의 상태입니다 야, 이걸로 가지 말고 아, 그 파괴하면 안 되구나 오케이, 알았어 차분하게 하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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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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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만 가, 그대로만 그대로만 가자, 오케이 야, 씨, 너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이거 이거 거울보고 하면 안 되나 이거 거울보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옆에 군명사가 누구냐 포비 포비요 이거 아 천천히 다 아직 안 쳤다 정말 정답이지 그리고, 나는 성격이 배가 내놓은 나의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봐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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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굴 보지 말고 그리고... 웃지마, 웃지마. 웃지마, 웃지마. 웃지마. 차분하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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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왔다. 아... 이건 뭐... 좀 자랑스러운데, 나? 뭐지? 이 의미 없는 거에 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는? 역시 인생 모릅니다. 끝까지 잘해봐야지 한다고. 아, 느낌 좋다. 어, 느낌 좋은데? 어, 잠시만. 이거 붙이면 약간 좋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병독을 어떻게 날려? 너무 멀리서 하지 않아? 약간 이게... 끝에서 하지 말고 중단대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 순서 지금 기다려야 돼. 남준이 형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아니, 나 다음에 하면 돼. 힘들었다. 나 굴렁새 때. 나 진짜 굴렁새 때. 플라우프 돌리는 내 거울로 봤는데. 와, 나 진짜. 현타 당면 아니야. 뭐지? 얘들 약간. 나 순천히 하는데. 백핸드인데, 백핸드 기법인데? 아, 이거 전혀 아닌 것 같아. 어림도 없다. 아, 이거를 빨리 끝냈어야 됐어. 우와. 우와. 알았다. 알았다. 아, 약간 이 끄트머리보다 약간 중간으로 하는 게 좋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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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간이야?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중간이라고? 중간? 남준이 형 중간? 중간이야. 중간으로 싹 해야 돼, 그냥 싹. 자. 하나, 둘, 셋. 우와.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다, 이거다. 레츠 고. 자, 다 퇴근하자. 중간 맞지? 여기 땀 안 흘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나, 나 진짜 땀 진짜 겁났어. 진짜 겁났어. 이거 빨리 빨리 끝내야 해. 빨리 빨리 돌아간다. 내가 볼 때 이거 코스타드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야, 생일 때보다 더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정국 씨. 네. 기다리세요. 성공하는 보고 갑니다. 여기? 아니야.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각도가 이렇게 심하면 안 돼. 약간. 여기 맞추고. 약간. 이렇게. 부채꼬리 되어버리면. 이건 또 과학이야? 이렇게. 이렇게. 자, 도전. 자, 호비 형. 나 놀랐다. 놀랐다. 형, 이거 실패 아니에요? 아니지. 성공하고. 실패지. 성공, 성공, 성공. 내가 책상 때렸잖아.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왜 그래? 얘들아. 얘들아. 아니, 좀 오래 남아있긴 했어. 아, 이제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자, 한 명씩 퇴근하면 돼. 이제 가능해? 형, 먼저 간다. 평생 해, 평생 해. 난 이제 처음인데? 형. 윤경도 처음 하다 갔어요. 윤경 한 번 했어. 아, 그래? 생각보다 좀 중간으로 싹 치면 돼. 중간으로 쳐야 된다고?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것들이. 그렇지. 갈게. 고. 너는 이렇게 치겠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 응. 탕 이렇게 지나가고. 탕. 너 이렇게 때렸어, 오면. 그렇지,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됐어, 이제 지민이 퇴근이다. 퇴근 확정. 퇴근 확정. 가자, 지민아. 한 번 알았어. 윤경 한 번 했다고? 진짜? 어떻게 해? 윤경은 온빨이었어, 넌 같아. 아, 너 세다. 너 되게 세다, 힘. 빵! 아, 그래요? 너무 세? 좀 센 것 같은데? 지민이가 지금 하위권으로 남을 주는. 나 진짜 1등하고 있었어. 이거 빼고 다 했었어요, 저거. 아, 진짜? 네. 굴렁져도 빨리 끝내고. 저 좀 곰투병한테 보실래요? 해봐. 뒷모습이 더 강하네. 꼰투 아니야, 꼰투? 짱군지. 걸리면 다 혼나는 거야. 형이 진짜 하나, 형이? 제가 간다. 여기였죠? 가자. 여기였죠? 조금 더 위로. 이렇게? 그렇지. 고. 근데 이게 쉽지 않네? 어렵다. 저희가 준비한 게임 중의 마지막 하나. 도미노 90개를 이용해 BTS를 만들어서 쓰러뜨리지.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전부 쓰러지면 성공. 하는 것을. BTS를 만들어서 전부 쓰러지면 성공. 해볼까? BTS. 아, 놀랐잖아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1등은 의미가 있으니까. 슈가 씨는 1등이고. 1등은 다. 에이, 선생님. 그 도미노가 있어요? 네, 도미노가 있습니다. 90개를 이용해서 BTS를 만들어서? 진짜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둘이 들어왔잖아요. 과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만 퇴근. 좋은 거 어때? 응? 어? 어? 첫 번째 게임은 대해서 누가? 고생했어, 얘들아 와, 지경 잘하네 형, 방문 말 좀 알려줘봐, 방문 말 돼 있다 가자 나 나 나 나 아, 여유롭다 가위, 빨리 가위 아티스트 접견 실 나는 끝났지롱 뭐야? 형, 그... 야, 너 이리 와, 빨리 빨리 왜? 왜? 자 뭐야?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뭐야? 밑에 걸어 와, 진짜? 대박, 뭐야? 한, 둘, 네, 가위바위보 형, 여기가 조금 불룩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다 그냥 여기서 성공했는데? 역시 그거랑 상관없어 야, 그거 친구 노래 틀어줘 야, 우리 이 곡 안에 키면서 형, 병뚜껑 하나만 집에 가자 아, 쟤네 왜 안 끝나요? 싸웠습니다 두 번 달려라 방탄을 계속해 자,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고생했어요, 자, 여기 앉아요 수고하자 아니, 같이 가자 아, 형, 방송인데 형, 진짜 아, 형, 형이 하는 건데 아니지 형, 근데 애들 저거 성공 진짜 못 시켜요 아, 근데 그게 노력만 두 번만 해주세요 노력만 하면 되는데 아니야, 운이야, 운 운이 되게 커 공동적인, 운도 실력이야, 형 형, 형 남자, 빨리 들어와 자, 남자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돼? 아니, 내가 만들어냈어 아, 그래? 근데 이미 이 인형은 원래 제일 먼저 썼잖아 아니야? 정구야, 같이 끝났어 뭐예요? 기다리면 돼요, 이제?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BTS만 아 안녕? 오케이 아 태연씨 생각했대 일단 도미노를 그래, 혹시 모르니까 태형이를 위해서라도 도미노를 쌓은 것 같아 다짜고짜 바로 가위바위보 지민이 아직도 성공 못했어? 지민이 뭔가... 이러면 이제 박살 나는 거거든 이건 뭐예요? 자, 여기 들어오세요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건 뭐예요? 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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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BTS 만들어가지고 동영상 하나 딱 건드려서 따르르르 해가지고 BTS가 다 쓰러지면 성공 90개로 90개로? 근데 왜 가위바위보는 거야? 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마이크 형 왜 여기 있어요?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빼라 남준아 동준아 마이크 빼야지 molecular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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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붙이는데 열중했나? 안 붙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아, 약간 느낌 왔습니다. 이거요? 이 뒤집어라구요? 아니, 하던 대로 할게요. 멤버들 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만 얌생이 쓰면 안 되잖아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면, 끝까지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 하면 좋다. 이상, 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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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가면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할까? 내가 봤을 때, 얘가 무관임이 찌거든? 무관임이 빠야. 지민이 형 왔다, 지민이 형 왔다. 자, 지민이. 마지막 승부야. 마지막 승부야.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이 뽀. 잠시만, 이게 아닌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게? 안 내면... 기다려 봐. 잠시만, 잠시만. 지민이 형, 어떻게 해요? 뭔가요? 정말 자신이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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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이거 어떻게 내가 하고 왔는데, 태형아? 오케이. 난 지금은 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형을 그냥 같이 가.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이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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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맞네. 잠시만. 야, 일단 기다려 봐. 일단 조금만 생각해 보자. 네! 야, 야, 이거 우리 음악 틀고 하자.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저도... 아니, 근데 너 여기 방송에서 왜 문 냈냐? 찾아봤어? 아니, 너 여기 방송에서 빠 냈던데? 너 왜 자꾸 나랑 똑같은 거 냈냐? 기다려봐, 한다. 하자. 안. 아이, 기다려 봐. 이거 삽이 나오면 하자. 아이. 어이. 이거... 시민이. 이거 할 때 하자. 아아. 땀에 찬뜩 뺀. 처음 만난 넌 뭔가 이상했었던 날. 넌 별에서. 넌 별에서. 우린 대화. 숙제 같아. 하루는 배불. 하루의 수.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everything. It's all no mystery. 삽이때? 언젠가의 함정 멎을 때. 이제 벌. 나가.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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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부어!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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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일곱 번의 여러분. 가라. 친구잖아. 아이. 가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막 기세를 만들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이 14가지의 게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었는데요 사람은 끝까지 하면 뭐든지 된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뚜껑 날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왜 우스사인 볼트가 일정인 줄 알아요? 끝까지 왔을 때군요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나 이제 천사 안 믿는다 야, 네? 오케이, 자, 가위, 가위, 뽀 자, 이제 여러분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 봅니다 달려라 방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KBS를 만들거나 세븐 세븐 세븐을 맞춰서 성공하면 한 번에 넘기는 거예요? 네, 태그로 얘 고생이 많다 응 그냥 가라 귀여워 시청해, 잘 했다 사랑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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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떨린다 뭐예요 형? BTS? 응 형 이거 다예요? 아니 형, S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왜? S 모양이 어때? 이렇게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와 양 갈래를 팍치는 다음 이거를 이렇게 쭈루루루룩 쭈루룩 만들어놨잖아 만들어줘 봐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응,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아, 여기 방석 다 있어 자, 일단 옷 좀 갈아입고 아, 여기서 틀리러 가라 어 시영 씨 오늘 준비해보면 달려라 방탄 아, 네 오늘 달려라 방탄 정말 해가 지기 전에 끝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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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이라는 프로그램 전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말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이나 시험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같은 시험은 정말 정말 재밌었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전을 할 것입니다 이거 딱 쓰러뜨리고 완성된 순간 달려라 방탄으로 딱 좀 내릴 것 같아 오케이 깔끔하지? 야 출발해, 재영아 이거 수정해봤어? 여기 좀 BTS BTS 이게 Y 아니야 이게 글거리이래요 원래 야 잠시만 수정해봤어? 야야야 아 믿어봐 믿어봐 이거 하나만 야야야야 여기만 주지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여기 하나만 이거 넘어지면 우리 안 해준다 이제 아 알겠어 와 와 짜릿하다 고 아 진짜 불안한데 이거 야 근데 해준 거잖아 아 그치 우리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가자 믿어 믿어 트러스트 미 트러스트 미 우린 서로 믿어야만 돼 잊지마 고맙단 그 뻔한 말보다 나로 고 나로 고 나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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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림을 만드는 거?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최 저랑 묵찌빠에서 이기면 퇴근할래요? 와 이게 안 되냐 이게 바닥이 너무 미끌거려요 그럼 그냥 바닥에서 할래요? 아니요? 묵찌빠가 뭐라고요? 저랑 강연 묵찌빠에서 이기면 퇴근이고 지면 다시 만드셔야 돼요 만드신 걸까요? 할게요 해주셔야죠 선착해 주시고 제가 하는 거니까 가위바위보 야 지민아 있지? 알았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됐을 때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됐을 때입니다 달려라 방탄 1,2,3 1,2,3 5,4,5,5,5,5,5,5,5,6,5,6,5,6,6,6,6,00 millones